안녕하세요. 친절한 예진씨의 예진입니다. 반갑습니다. 저는 지금 1행스산에 가고 있습니다. 운전하면 신나지 않나요? 비 올 때 운전하면 더 좋고 그리고 이렇게 날씨 좋은 날 드라이브 가면 너무 좋죠. 그래서 지금 드라이브를 가고 있습니다. 운전을 하려고 나왔는데 운전을 하면서도 필요한 매너들이 있잖아요. 그 매너를 같이 깜빡이, 방향 지시등이라고 하잖아요. 사실 운전하다 보면 방향 지시등 안 켜고 들어오시는 분들이 많아요. 근데 되게 위험한 매너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갑자기 사전에 이 앞차가 어디로 갈 거다, 옆차가 어디로 올 거다라는 걸 알면 제가 미리 좀 안전거리를 확보할 수 있잖아요. 근데 갑자기 끼고 들어오는 경우는 제가 예상치 못했던 것들이 생기기 때문에 항상 안전거리를 확보하는 것도 제 스스로가 필요한 거지만 또 앞차, 옆차, 뒷차의 방향 지시등도 필요합니다. 비상등을 켜면서 표시를 하는 게 있더라고요. 참 재밌지 않나요? 양보해줘서 고맙습니다 할 때 그리고 미안할 경우에도 미안합니다. 제가 먼저 가게 돼서 미안합니다. 갑자기 멈춰서 미안합니다. 뭐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하니까 되게 도로 안에서도 안목적인 우리의 표현이 되더라고요. 가끔 그럴 때 있어요. 앞차가 갑자기 껴들었지만 깜빡이로 이렇게 표시를 해주니까 그래 오케이 알겠어 알겠어. 너 앞으로 갔구나.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. 그리고 제가 양보해줬을 때도 고맙습니다 표시해줬을 때 양보해준 보람 있잖아요. 아주 사소하지만 도로 위에 매너가 있다는 거. 고속도로 주행할 때 왜 그런 거 있잖아요. 1차선이 사실은 추월차선인데 근데 이렇게 여기서 처행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도로가 이게 순환이 잘 안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만약에 좀 천천히 가고 싶으신 분들이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면 1차선이 아닌 하이차선으로 가시는 게 매너입니다. 집에만 있다가 나오니까 너무 좋다. 3년 전쯤에 이렇게 운전을 할 거라고 생각은 못 했어요. 왜냐하면 운전면허를 되게 어렵게 짰고요.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싶은 욕망은 있지만 운전이 너무 무서운 거예요. 내가 이 도로 위에서 운전을 한다는 게 말이 돼? 이러면서 그때 제가 자동차 회사에서 사내 강의를 했었거든요. 그러면 차량 지원도 돼요. 이렇게 신청을 하면 경기도나 편안, 충청도 이런 데는 사실 차 타고 하는 게 더 편하거든요. 그래서 운전을 어떻게 익혔냐면 지인을 통해서도 운전하면서 좀 익히고 그러다가 제주도 출장을 몇 번 갔는데 거기서 혼자서 막 차량을 끌게 되니까 어? 별거 아니네? 이렇게 되더라고요. 이제 지하보도로 들어갑니다. 지하보도가 아니라 이거 터널! 저는 차에서 운전하면서 혼자 노래 틀고 가는 거 너무 좋아요. 제 로망이었습니다. 이러고 나니까 행복하더라고요. 그래서 지금도 차 운전할 때는 사실 지금은 이제 영상 촬영 중이어서 못하지만 좋아하는 노래! 제가 살사가 취미거든요. 살사 노래 되게 좋아하고요. 또 발라드 노래! 요새 제가 꽂힌 노래 중에 하나가 폴 킴의 모든 날, 모든 순간인가요? 모든 날, 모든 순간인가요? 너무 좋아요. 그래서 그 노래만 거의 백만번 듣고 있습니다. 지금 불러드리고 싶지만 이미 생각이 안 나네요. 모든 순간... 그리고 저는 옛날 노래 되게 좋아해요. 이문세의 시에 그녀의 웃음소리뿐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옛날 노래가 더 감성적이고 좋은 타는 느낌이 좀 많이 들더라고요. 그리고 얼마 전에 비긴 어게인 투에서 여러 가수들이 불렀던 노래 중에 엔젤, 좋은 나라라는 곡이 있어요. 제가 그걸 들으면서 진짜 아, 음악을 들으면서 힐링하는 게 이런 거구나. 한 번도 느꼈습니다. 지하보도를 나갑니다. 아니, 코너를 나가고 있습니다. 음악이 참 대단한 것 같아요. 그래서 음악을 잘하고 싶다는 생각도 있고 또 음악이 주는 그 힘이 엄청나고 봤다는 생각이 정말 들어요, 항상. 그래서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못 받은 것 같아요. 이렇게 다른 사람들한테 힘을 주잖아요. 또 에너지를 주고 과거를 회상하게 하면서 또다시 또 힘낼 수 있는 그 엄청난 파워를 주는 게 저는 음악이거든요. 그래서 그런지 음악을 하는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이 영상이 좀 덜 떨려야 될 텐데 공정이네요. 이게 차가 오래돼서 막 덜덜덜덜덜 떨리는 게 감지가 될까 봐. 사실 빨간불... 뭐, 이 우회전할 때 신호등이 있을 경우에 차량 보행자가 없으면 뭐 가는 게 맞다고들 하시는데 그런 버릇이 생기니까 가끔 사람 있을 때도 가게 되면 위험한 상황이 발생될 수도 없겠다고 빛 번지가 좀 하네요. 깜빡이들, 한 번 켜주세요. 아, 이 우회전은 우행, 짱, 짱. 찬다하니드시 좋아요, 구독, 빨리 해주세요.